2미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미로 선수는 아쉽게 승리투수는 얻었지만 그리고 7일 동안 8,3,7개을 겨뜨리면서 멋지게 우리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승리투수 모두 아시는 것 같습니까? 좀 아쉽긴 하지만 그 팀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7회도 보니까 150키로 육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적으로 이렇게 힘드시거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없냐고 지박하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전력을 다해가지고 좋은 데로 다해가는데 좋습니다 이민호 선수는 오늘 어선받고에서 계속해서 팀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팬 분들이 많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팀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연구장 많이 찾아오셔야 하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선수들은 성적으로 떠나는 게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장 완성을 생각하지 못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없이 가자 한 번 하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없이 함께 가치없이 심의하긴 분들이 가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인호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원진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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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아 그래서